인터넷에 일을 하지만 여기 놀러오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첫번째 차이나 타러서 밥먹는 사람 두번째 동아말과 사진찍는 사람 세번째 월미도가 바닷가라고 구경오는 사람 세번째 바닷가라고 바닷가 배경으로 사진찍는 사람 나 이러는 사람이 너무 싫어 설마 이 안에 다 배우신 분들인데 뭐 설마 최하선까지 밥먹은 사람이 이뻤어 에이 설마 다 배우신 분들인데 아 타실분들 계시면 올라오세요 에이 설마